저장하러 갈게요 하나 저장하고 저는 원래 쭈꾸러 게임 저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선배! 제가 중요한거 제가 메모리 주어왔어요 일단 저장하고 이럴게요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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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아버지 앞서 죽는 뷰를 용서해주세요 뭐야 별게 아니잖아 뭐야 지금 내가 죽은게 이게 맞나 이게? 어 얘 그거 유서를 그거 이어서 읽어줘야되지않나? 그쵸 내가 기억력이 안좋아가지고 아 맞지 봐봐 내가 찾아줘야돼 거면 수첩지도 봐야돼? 어디 어디 이거? 아 이거 여기 아 그렇구만 내가 지금 3층이네 여기가 근데 아까 2학년 4반이었으니까 나중에 밑으로 내려가서 봐야겠다 음 그렇구만 일단은 3학년 2반에 저기가 남자 목매단 남자 있었고 그러면은 일단은 2층을 돌게요 근데 이제 2층 내려갈때 브릿지 소녀를 조심해야된단 말이지 일단 저 못매단 남자 저 방좀 돌아볼게요 나 죽는거 아니겠지?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무빙 쪄는데 여기 볼거 없나? 안떨어있네 그럼 나가야겠다 그냥 여기는 같은 개가 뭐 뭐 뭐 롤롤롤 뭐가 떨어지겠어 이거 그냥 가라는 곳만 가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까짓에 문은 작게 브릿지 일단은 지금 거길 가야돼 저쪽으로 내려갈게요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도서관 옆에 계단으로 내려가서 2학년 4반이 바로 미치거든요 보면은 2학년 4반을 바로 근데 그 브릿지 소녀를 조심해야된다고 뭐다라고 네 칠판 이거 2학년 3반인데 뭐있어 어떻게 머리 잘렸나봐 잠깐만 내가 잘못봤나 아 2학년 3반이야? 아 그렇구만 그렇구만 아 여기 칠판을 근데 칠판 읽으면 메모가 있다 음악실 앞에서 세번째 잠깐만 자 이거 채팅장에 적어야지 음악실 앞에서 세번째 오른쪽에서 네번째 이게 뭔 뜻이지? 일단은 뚜뚜루 뚜뚜뚜 Kissing you baby 뚜뚜루 뚜뚜뚜 음악실 제일 왼쪽으로 가야되는데 브릿지 소녀 만날거 같은데 음악실 앞에서 세번째? 하나 둘 셋 음악실에 들어가서 하라는건가? 잠깐 음악실 앞에서 세번째 오른쪽에서 네번째 뭔 말이지? 음악실 안에서 만나야되나봐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섭단 말이야 아아 브릿지 소녀 안녕 안나오니? 어 문이 안열려 그렇다면 이것은 그거구만 여기가 아까 내가 뭐 찾아야되는구만 내가 뭐 찾아야되나봐 내가 뭐 찾아야되나봐 내가 뭐 찾아야되나봐 날랄랄라 나나나나 뭐가 나올거 같은데 안 나오나 아 열쇠가 나와야되는데 화분에 뭐 있다고 시등꽃인데 아까 꽃 피어있던 거기로 이 쓰레기통에 열쇠 여기만 꽃이 피어있단 말이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추리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없어 아무것도 전화 한번 전화 제발 전화가 안돼 잠시만요 조사 좀 하겠습니다 경찰입니다 경찰입니다 저게 문이 열려있어 야 저게 문이 열려있단 말이지 안돼 이거는 내가 못풀어 코난 불러야돼 이거 락커룸을 다 봐야된다고? 아 무서워 아 책상에 뭐 있어 코코리상으로 쓴 종이다 내 반이잖아 이거 저주 저주 발 따 주 아 알았어 그만해 알아 나도 지금 저주 받았어 무서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 일단 나 무서우니까 나 일단 올라갈래 일단 무서우니까 올라갔다가 1층 갈게요 저장 한번 해주고 무서우니까 나 진짜 무섭단 말이야 선배 와 나 여기 살면 안되나 그냥 우리 해결해야돼? 무섭당 그치 책장 봤는데 그냥 일단 1층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곳이 안정돼있으니까 여기도 안들어와지지 화장실 보건실 교장실 일단은 돌아봐야겠어요 한번 더 내려가야되죠? 아 여기가 그거구나 1층 아 나 왜 이렇게 헷갈리지? 난 이런 게임하면 너무 헷갈려 내가 어디 몇층인 에헤이 조명이 고장났나보고 뭐구만 조명이 고장난거일꺼야 아 이거? 오 조명이 고장났구만 이거 책상은 안둘러봐도 될 것 같아 뭐가 올려져있네 안능상 어 나 지금 엄청 무서운데 안 무서운척하고있네 어 문소리났어 아닌가? 버신 음료수 좀 뽑아먹을까? 쓰레터 이상하다고? 그래? 시청자 버프 쩔금 어? 뭐야 시체있나봐 어? 아닌데 왜 왜 저래 뭐야? 뒤졌는데 아무것도 안 일단은 거면 여기야 뭐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아우원의 얼굴 튀어나오면 진짜 이거는 잘 만든 게임이다 아우원의 얼굴이 튀어나오지 않겠지 안녕? 안녕? 이거 마셔도 돼요? 이거? 마실까? 오 깜짝이야 아 막 독약이 있는 거 아니야? 뭐야? 왜? 아 썩었네 아 뭐야? 좋구만 습착했다 자 저장하러 가볼까 아 저장 빨리빨리 하고싶은데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놨대 저장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그쵸? 잠겨있네 여기 뭐 들어있다 여기 100% 100% 뭐가 있네요 음악실도 안가져서 신발장 일단은 여기 좀 돌아보고요 잠시만요 여기 혹시 뭐 열쇠 같은 거 열쇠 누가 훔치지 않으셨습니까? 아무것도 없다 여기도 어? 여기 뭐 있다 어 열쇠다 저장하러 가자 이거는 저장이다 이거는 더 둘러볼 그게 없고 캔도 주었고 열쇠도 주었으니까 저장을 빨리 해야 돼 이건 안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할지도 몰라 어 뭐야 뭐야 이 데자뷰 어 선배 제가 열쇠를 구해왔어요 기록 좀요 무슨 열쇠지? 직원실? 아 직원실이구만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직원실 열쇠를 먼저 발견하게 했다는 것은 직원실을 먼저 깨라는 어 제작자의 마음 그래서 지금 한번 내려가서 2층에 있는 직원실로 여기가 직원실이잖아 열쇠 띵동 사용한다 뭐 있죠 여기? 뭐 있는 거 다 압니다 귀신 같은 거 없고 여보세요 헐 뭐야 늘리잖아 어딨어? 뭐야 쟤 왜 이상하잖아 안녕? 와아아악 아니 어떡해 아니 안 열렸어 의자가 저기에 사기네 아 아 아 아 그림자인가 봐 아 뭐야 아 이거 잘못했다 처음부터 아 이어서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타이틀 모드로 다시 들어가서 아 계속 깜짝이야 기록 3번에 있는 걸로 선배 제가 열쇠를 구해왔어요 그냥 이 게임 별거 없잖아 그냥 뭐 사용한다 이것부터 찾아놓고 열쇠를 늦게 칠판 한번 보고 이러고 그냥 나오면 되잖아 이제 나는 역시 게임 제작자를 갖고 노는구만 이거 어떻게 나가야 돼? 안 열리는데 안 열리는데 어떻게 나가 이거 미치겠구만 야 일단 얘기해보자 일단 받으면 안 되나봐 그러면 아 받으면 안 되나보다 그럼 나갈 방법이 없어 이게 아 안 받으면 되는구나 나 죽여줘봐 뭐야 왜 못 죽여? 아 나 죽여보시지 나 죽여보시지 죽여 다시 해볼게요 받지 않을게요 배드 엔딩 어 엔딩 봤어요 여러분 배드 엔딩 오늘 이치로 소녀 기타는 여기까지고요 무서워서 여기까지는 개뿔 선배 제가 빨리 직원실 가서 열쇠 꾸러미를 갖고 와줄게요 사용한다 열쇠를 받고 받지 않는다 아 뭐야 아 저 좀만 더 잘게요 어떻게 된 일이야 문이 안 열리는데 안 열리는데 안 열리는데 아 끊는다 아 받지 않는다 해야 되구나 아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떻게 계속 피해야되나 이거 창문을 뛰어내린다 아 받고 찾아야돼 아 그래 일단 해보겠어 그래 와봐라 일단 진짜 아오니보다 멍청하다 너 일로 와보시지 일로 와보시지 일로 와보시지 여보세요 아 아 진짜 112에 전화할 수 없구만 여기 분명히 통신 그게 안된 통신 연결이 안된다 했는데 휴대폰이 안 터졌는데 전화 어떻게 되지 안 찾아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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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을 연다 반환 아무것도 안들어있어 어떡해 아 안돼 아 안돼 아 안돼 귀신이 들어온 곳이 어디야 존 중함의 나래? 여기를? 안돼 이게 이거는 그거고 여기 가운데 밑이잖아 안돼 근데 다 잠겨있어요 물타기 노노 아시는 분만 이거 어떡해 아시는 분 없어요 이거? 빨리 내이년에 한 번 쳐봐 내이년에 초록창 초록창 내이년에 한 번 쳐보실 분? 고합니다 이게 그 적용도 안돼 이걸 한 번 읽어볼까? 어머니 어머니 없어서 물을 흘려주세요 아니 쟤 아니 쟤 목매단 남자와 해당되는데 쟤는 어떻게 하지? 쟤 이름이 뭐지? 얘는 어떤 귀신일까? 어 열었다 아니 이런 개 제작진 나와 제작진 나와 형 내가 선배 아 선배죠 죄송합니다 선배한테 형이라니 기록 1번에 아 뭐야 쉽잖아 그러면 열쇠꾸러미로 음하실을 가면 되나? 이리와봐 음하실 1층에 음하실 가볼게요 음하실 1층에 음하실 가볼게요 그 뭐냐 아니네 사용한다 음악실에서 그 뭐냐 음악실 앞에서 세번째 앞에서 세번째 여기 오 깜짝이야 앞에서 세번째면 여긴가 앞에서 세번째 그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에서 네번째 여긴데 어 아닌가 앞에서 면은 여기가 앞일 거 아니야 설마 이건 피아노 건반 말하는 거 아니네 그냥 다 보면 되잖아 아 네번째 여긴가? 어 뭐야 왜 안돼 음악실 앞에서 세번째 오른쪽에서 네번째 봐봐 음악실 앞이잖아 여기 여기가 앞이야 앞에서 하나 둘 세번째 자리 말하는 거 아닌가 오른쪽에서 아 오른쪽에서 1번 2번 3번 4번 4번은 없어 4번은 없어 나 낚인건가 문 앞에선가 음악실 밖에 아 음악실 밖에 말하는거야 여기 음악실이야 음악실 앞에서 어 하나 둘 잠깐만 하나 둘 셋 오른쪽에서 네번째? 나 왜 이해가 안되지? 여러분 화장실 같은데 맞아요 내가 드디어 여자 화장실을 가보다니 주인공은 남자인데 꿈은 이루어진다 거울 보지 말라 했는데 뀨 뀨 얘 나오겠다 여기부터 봐야지 나올거 같애 으악 너 여기있지? 어 아닌데 우왕 우왕 너 어딨는거야 어 어딨어? 거울 안에 있어? 어 없는데 여기 아닌가봐 여긴가? 어 오줌좀 쌓아볼거 여 거울있다 거울 보지 말랬는데 우왕 여기 뭐야 이거? 너 벌레인줄 배걸레로 머리를 훌르시면 되는건가? 일단 나가자 아니다 나가지 전에 여기 뭐 있어 누구 지나가지 여기 뭐 없나? 오우 내 오줌 냄새 오줌 냄새 너무 독하단 말이야 일단은 올라가서 저장을 한방에 전 아이템 하나하나 얻을때마다 저장을 할께요 거울 약점 거울의 약점 이거 보면 되는건가? 옥상에 거울이 있다고? 옥상에 거울이 있다고? 오 진짜네? 대걸레로 죽는다 빨려 안들어갈려면 작은 열쇠를 얻었다 귀신 놀람 아니 저 새끼가? 이러면서 놀라고 있을거야 저장 한번 저장 안됐다 똑똑한데? 이러고 있어 지금 내가 가진게 문이 잠겨있는 구실을 열 수 있을 것 같다 어디가 안열려있었지? 밑에가 안열려있었나? 1층이 안열려있었지 거의 1층이 다 잠겨있었죠 2층인가? 어 여기 사용가능하네 여기가 가정실인 그림자는 조심해야되죠 TV본다 아 여기다가 사용가능하네 향수 저거 밟지마 않으면 되는거 아니야? 어차피 TV는 가까이 가도 되나? 아니다 밟지마 어디로 간거야 어디갔어요? 기엄 기엄이 는 개뿔 존나 무서워 존나 무서운데 향수 여학생이 떨어뜨린 물건일까? 이거 혹시 그거 향기 그 싫어하는 애 있었잖아 갠가? 개 좀비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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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과실도 가봐야되 내가 입과실 안갔죠? 입과실부터 한번 열리는거야 과연 와 피가 있는데 여기서 혹시 어때? 어 얘 뭐 얘 뭐더라? 어 얘 뭐더라? 나 기억이 안나 여러분 어깨가 아파 뼈였지? 아 도망쳐야되는데 도망쳤다 얘 뼈 얻어서 올게 기다려봐 뼈가 기다려봐 뼈를 빨리 찾아올게 기다려봐 내가 뼈 있는 곳을 알거 같거든? 그 걔 어디갔어 걔 브릿지 브릿지 소녀를 찾아와야되 브릿지 소녀를 뼈를 뿌러트려서 빨리 내가 그 브릿지 소녀를 빨리 뿌러트려야되는데 얘 갖다줘야겠다 아까 사실 제가 더 많이 뼈 뼈 뼈 뼈 뼈